장비의 수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납할 장비들은 앞에 있는 장비들입니다. 카메라 바디 2대와 4개의 렌즈들, 무선 동작 위와 고속세 AD200, 그리고 15.6인치 노트북입니다. 장비의 수납이 없어서 장비들의 위치를 약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위치를 옮기냐구요? 어반 액세스는 등판이 열리기 때문에 등판을 열기 위해서는 장비들의 위치를 바꿔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등쪽에는 커버를 열구요. 장비 수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독스 AD200을 아래쪽에 넣구요. 그 다음에는 105mm 마크로 렌즈를 후드를 뒤집어서 수납하고 그 옆에 무선 동작을 넣었습니다. 1735 렌즈와 24층 렌즈는 후드를 뒤집어서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70-200 렌즈는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요. 그냥 넣는 것보다는 카메라 바디에 연결해서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아켓과 디캡은 남는 공간에 이렇게 수납하구요. 그리고 등판에 있는 노트북 수납 공간에 15.6인치 노트북을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등판에 지퍼를 잠가주면은 카메라 수납 공간에 수납이 모두 끝납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카메라는 상단에 있는 탑 커버를 열어주구요. 이 남는 공간에 카메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모든 장비들의 수납이 끝났습니다. 수납 고지가 독특한데요. 자기 장비에 맞춰서 수납 고지를 바꿔서 수납하면 될 것 같습니다.